거울 속에 비친 난 미로 난 미로 내 안을 비춰진 난 미로 난 미로 언제부터 시작일까 풀리지 않는 문제 내가 누구인가 그 누구도 낸 적 없는 수치 내게 성립될 만한 공식들을 외우기 전에 못 입었지 그리고 내게 성립될 만한 공식을 내게 성립될 만한 공식을 내게 성립될 만한 공식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